자 혹시 세속적인 성공의 상징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강남 아파트? 외제차? 명품? 저 어렸을 때는 이 회사의 고급 세단이 그랬어요 각이 딱 져가지고 최근에는 레트로 모델도 전시가 돼서 화제가 됐던 그랜저 한국 사람이 이 정도 타고 다니면 성공한 거 아니냐고 했던 뭐 요새는 한 제네시스는 돼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혹시 한국에 자동차가 몇 대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2,400만 대가 넘죠 근데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천만 대가 갓 넘는 시절이었고요 아까 그 그랜저가 최고였던 시절 아 제네시스 부잔가 보다 이런 얘기만 하고 100만 대 넘은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985년? 1980년에 50만 대를 돌파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차가 막 귀했으니까 운전만 할 줄 알아도 기술자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기사가 되게 공급이 높았어요 근데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가 국내 자동차 보급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소비더머니 현대 패밀리 편의 주인공 한때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들었다는 대한민국 흑수저 성공의 끝판왕 정주영 창업주가요 가장 어려웠다는 사업이 뭐였을까요? 조선? 전자? 반도체? 그거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번 주제는요 사랑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동안 이 브랜드가 이루었던 성과는 그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려운 첫 자체 모델을 생산한 지 50년도 안 돼 판매대수 기준으로 글로벌 자동차 그룹 3위를 노리고 있는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입니다 자 현대차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두 편에 걸쳐서 전해드리려고 해요 추격의 시대와 추월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정주영, 정세영의 시대와 정몽구, 정의선의 시대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정주영 창업주가 가장 어려웠다는 사업 워낙 일군 기업이 많죠 맨땅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조선, 건설, 전자, 유통 등등 근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사업이 가장 어려웠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도 출발부터 오늘까지 오는 동안 자동차만큼 많은 시련을 겪었던 파란만장한 역정을 거쳤던 사업은 없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현대차의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주영 창업주, 가난한 집, 육남, 인여중, 장남으로 태어나서요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시골에서 도시로 가출하고 또 가출하다 잡혀오고 또 가출하고, 또 가출하고 막노등 등등 다 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쌀가게에서 일하고 결국 그러다가 돈을 모아서 1940년에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했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아도 서비스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 공장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시작한 지 한 20일쯤 만에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막 공장이 다 타고 맡겨둔 차도 다 타고 이걸 당장 물어줘야 되니까 막 거액에 빚을 지고 그래서 망하는가 싶었는데 사업 시작할 때 돈을 빌려준 어른을 찾아가서 다시 사정을 하고 근데 또 그분이 내가 너만 보고 투자를 했는데 네가 망해서 내가 돈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없다 다시 빌려줄 테니 성공해서 갚아라 하면서 그걸 발판 삼아서 제기했다는 아무튼 전국에 차도 별로 없던 시절이고 몇 개 안 되는 수리 공장도 실력이 막 고만고만해서 다들 수리하는데 막 열흘씩 걸리는데요 근데 이 차가 높은 분들 부자들이 타는 차니까 차 수리 맡긴 사람들 입장에서 발을 동동 불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차가 없으니까 근데 이 정주영의 아도 서비스는 돈은 더 받지만 밤새워서 막 수리를 해가지고 사흘 안에 고쳐주는 걸로 유명했다는 그래서 청년 창업가 정주영에게 평판과 성공을 안겨줬다는 이 아도 서비스가 현대와 자동차 그 2년의 시작이죠 하지만 그렇게 일본 공장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강제 병합하면서요 3년 만에 현대와 자동차와의 인연은 그렇게 얼마 안 가서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주영 창업주가 자동차 수리 공장을 빼앗기다시피 한 게 그의 나이 29살 때였어요 이후에 일제가 폐망하고 광복이 되고요 정주영 창업주는 현대 토건 지금의 현대 건설이죠 건설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법니다 승승장구한 거죠 그리고 건설업을 하는데 중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국산이 없으니까 아예 중기 공장을 세우고 또 시멘트가 부족하니까 아예 시멘트 공장을 세우고 하면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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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20년이 쫙 굴러서 29살의 청년이 50대 사업가가 됐는데요 끝난 줄로만 알았던 현대와 자동차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고도 성장을 달성한 정부가요 중공업진흥과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는데요 바로 여기에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자동차 공업 육성 등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1967년에는 자동차 공장을 하려면 선진국 업체랑 기술을 제외해가지고 품질을 보장해라 등등 기준을 마련하고요 정부의 자동차 공업 육성책에 따라 시연대 자동차 공업에서는 종합 자동차 공장의 체제를 갖추고 국내 기존 부분품 공장을 제외화해서 설비의 현대화는 물론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험기구를 확보해서 근데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요 최초의 시발 자동차 그리고 뭐 신진의 승용차 등등이 있긴 했지만요 야 우리가 아직 자전거도 귀한데 무슨 자동차야 도로 포장도 잘 안 돼 있는데 자동차 제대로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자동차 만든다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 뭐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는 거죠 다들 뭐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그건 말 그대로 보통 사람들 얘기였죠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훗날 회고하길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먼저 국내 자동차 시장이 보다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조선업이, 건설업이 국내 시장 덕에 발전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그때 당시에 국내 자동차가 2만 대가 좀 넘지만 세계은행에서도 한국 경제발전이 계속되면 70년대 초반에 6만 대가 넘어간다고 했다 이거 내가 해보겠다 싶었던 거겠죠 근데 아까 왜 1967년에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자동차 제조 공장을 하려면 선진공업체랑 기술 제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1년 전쯤에 미국의 양대 자동차 업체였죠 포드사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국내 시장을 조사하고 갔대 그리고 뭐 영세하지만 당시 한국에 있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쭉 만나고 갔고요 근데 현대는 당연히 안 만나고 가고 왜냐? 건설업체잖아, 그쵸? 당연하잖아 근데 이 얘기가 누구기에 들어갔을까요? 맞습니다 정주영 그럼 이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곧바로 미국에 나가있던 동생한테 전보를 칩니다 기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요 혼날 미스터 포니라고 불리는 정주영 현대 창업주의 셋째 동생이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지금 HDC그룹 정몽규 회장의 아버지죠 이분은 그렇게 회상합니다 현대건설 상무 시절에 시멘트 회사 관련된 일로 미국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한테 전보가 왔대 전보의 내용이 이런 거였대요 당장 디트로이트로 가서 포드 관계자들을 만나라 포드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못 만났는데 우리가 너희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전해라 근데 이 13살 차이가 나는 큰형님이 현대 창업주이기도 했지만요 이 큰형이 돈 벌어서 집안을 일으키고 자기를 포함한 동생들 교육도 시키고 대학 갈 때 이 동생이 고려대 원서를 썼는데 합격을 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형님이 와서 그랬대 얌마 나도 고려대 들어갔는데 네가 왜 못 가 근데 이 큰형님이 사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이게 무슨 얘길까 하고 의아해하니까 야 내가 막노동할 때 고려대 건물도 지었는데 네가 왜 못 들어가 뭐 이런 의미였다고 하죠 아무튼 그렇게 성공해서 자기 공부시켜주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준 형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요 곧장 포드사로 날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대요 그래가지고 포드에서 또 와가지고 한국에서 정주영 회장을 만났는데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수리공장을 해봤잖아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등등에서 자동차 관련된 복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두 시간 동안 그러니까 포드사 보기엔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자동차 전문가인가 싶었겠죠 그리고 또 협상이 시작되니까 영어 잘했던 둘째 형님이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이죠 기막히게 설명하면서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그렇게 온 집안이 매달린 끝에요 1967년 현대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세우고요 원래는 영어 잘하는 동생들이 현대모타 주식회사라고 하자고 했었는데 현대 형님이 한국에다 팔 건데 무슨 현대모타냐 일단은 현대자동차라고 하자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되고 그 이듬해 포드사와 자동차 조립 계약을 체결합니다 2년이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아도서비스 수리공장을 접은 지 20년 넘게 흘러서 다시 자동차와 2년이 맺어진 거죠 그리고 아까 그 고대 나온 동생이 자동차 사장을 왔습니다 자 근데 이 정도 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부터 첩첩 산중이었습니다 일단 공장 부지를 마련하려고 울산에 갔었는데 왜 울산이냐면 당시에 자동차 공업 지역이기도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인가가 울산이 고향이었대 그래가지고 약간 해달라고 압력도 넣고 근데 그 울산에 갔는데 땅을 사드리려고 하니까 공장이 들어온다 하니까 땅값이 막 오르는 거야 그리고 기껏 어렵게 땅을 샀는데도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막 그런 거예요 옛날이니까 아 우리의 귀한 우물이 있어요 마을을 지키는 수백 년 된 나무가 있는데 이걸 배면 안 됩니다 영업만 신당이 있다 이유들이 막 이런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막 3배 넘게 땅값을 올려가지고 땅을 사드리고 신당은 옮겨주고 나무 베일 때는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해주고 베고 근데 이렇게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또 가동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자동차 공업을 배운 인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에서 똘똘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지 자기 잘 나가고 있는데 건설회사도 크고 있고 가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막 지방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갑자기 누구 불러놓고 이러는 거지 울산으로 가 그냥 한마디예요 한마디 근데 건설회사가 잘 나가는데 자동차 공장 미래도 알 수 없는데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막 며칠 미적거리는 거지 근데 또 마주쳐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이사했어? 그러다가 또 며칠 있다 또 마주치는 거지 그러면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직 이사 안 했어?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옮겨가고 신입사원도 뽑고 그리고 그렇게 뽑은 사람들을 포드의 여러 나라 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매의 강점이 있고 AS의 강점이 있고 기술의 강점이 있고 이런 나라들에 보내가지고 배워오게 하고 근데 또 그렇게 사람을 뽑아서 공장을 가동하려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공장이 물에 잠기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공장이 가동될 때쯤 정주영 창업주가 직원들을 쫙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1968년쯤이잖아요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 근데 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중에 집에 TV 가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또 안 들고 그제서야 정주영 창업주가 다시 입을 엽니다 머지않아서 여러분 집에 냉장고, TV 다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모두 잘 살게 될 겁니다 장사꾼만 못 믿는다고 하는데 장사꾼도 장사꾼 나름이지 나는 다릅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해본 장사꾼입니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말이 현실이 됐는지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장을 마련하고 포드의 영국형 모델 코티나를 조립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부품을 들여와서 1968년 11월에 첫 시제품 자동차를 만들었대요 엄청 빠른 거죠 회사 세우고 1년도 안 돼서 첫 차가 나온 거니까 포드 본사 사람들은 막 놀라고 그렇게 트럭도 만들고 버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현대차는 시제품을 만든 이듬해 1년 동안에요 코티나 무려 5,500여대를 비롯해서 7,800대 넘는 차량을 생산해냅니다 아무리 이게 조립공장에 불과하다지만 회사를 세운 지 불과 2년 만에요 이렇게 거침이 없던 현대의 자동차 사업이 순식간에 선두업체를 따라잡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위기가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선진국의 포장된 도로를 주로 달리게 만들어진 코티나 차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한국에 포장 안 된 도로가 많으니까 덜컹덜컹 가다가 차가 막 고장나는 거죠 그런데 현대가 최초로 자동차 할부 판매를 도입했었거든요 생각해봐요 차가 고장났어 그런데 할부금을 안 낸 상태잖아 고객들이 배째라고 고객들이 막 들어 눕는 거죠 돈 못 낸다 그래서 실제로 차 할부금이 안 들어오고 현대차의 부담이 가중되고 게다가 오일 슈커까지 겹치면서 69년에 아까 코티나 5,500대 정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던 게 1970년에는 2,000대 이하로 떨어졌고요 1971년에는 아예 안 팔릴 정도였어요 은행비 쓰고 사채 쓰는데도 어려워서 현대차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고 이때 정주영 창업주의 동생 정세영 사장이 정말 죽고 싶더래요 그런데 그런 동생한테 정주영 창업주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처음엔 좀 잘 됐는가 싶더니 자동차 회사 경영 배우는 게 무슨 수업료가 그렇게 비싸? 같이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막내 동생을 부사장으로 보내서 못 받은 할부금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 막내 동생이 마음을 굳게 먹고 할부금 안 내려는 거물 정치인한테까지 돈을 받아오는 수안을 발의했는데 그가 바로 지난해 별세한 KCC그룹의 정상형 회장이었죠 그렇게 사태를 수습하던 현대차는요 1972년 대통령의 사채 동결 조치가 포함된 긴급명령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기업이 빌려 쓴 사채 당장 안 갚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이번 대통령 긴급명령 15건은 사채에 호덕이는 기업을 도와 기업 활동을 독진시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조치로서 그런데 그 사이에 현대차가 그냥 이렇게 위기를 벗어났는 데만 급급했던 게 아니라 단순 조립 공장에서 벗어나서 자체 생산을 늘려보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포드랑 합작 회사를 만들 준비를 하고요 그런데 이 포드가 막 튕기고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결국 안 할 것 같으면서 시간만 질질 끄는 것 같더래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 직접 진출하고 싶기도 하고 약간 중국과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한국은 약간 이렇게 제껴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2년쯤을 끌려다닐 무렵 이 정씨 형제들이 중대 결심을 합니다 당연히 아쉬운 입장이었을 텐데 공룡 포드한테 작별을 도와줘 당시에 시간만 끄는 포드 협상팀한테 정지영 회장이 했다는 얘기가 충격적이에요 당신네들은 쫌팽이야 당신네들하고는 안 해 현대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못 믿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한다 We will go it alone 야 이건 멋있긴 한데 사실 아쉬운 게 현대 저쪽이잖아요 그쵸? 독자 기술도 없잖아 근데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지 근데 설상가상으로 미국 1위 업체 GM이 한국 1위 업체랑 손을 잡고 한국에 진출하기로 하죠 근데 어떻게 이미 We will go it alone 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현대잖아요 그쵸?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가 외국 모델 말고 고유 모델을 만들자 1972년 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1년 만에 준비를 마치고 만들기 시작한다 임직원들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무슨 조립 도면도 제대로 못 그리는데 완전히 망하려고요? 그리고 아까 GM이 한국 업체랑 합작회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가 외국인인데 그런 얘기를 했었죠 외국어로 했겠지 근데 뭐 이런 내용이래요 그래도 이 현대 창업 형제들은 한국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 자동차 수요가 생길 것 같더래요 그리고 자동차 디자이너를 찾아서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근데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여러 설계 회사를 만나서 디자인 견적을 뽑는데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막 수십만 달러를 부르는 거죠 70년대 초반에 강남 40평태 아파트 분양가가 600만 원이 안 될 때인데요 근데 당시에 다른 디자이너들이 수십만 달러를 부르는 와중에 폭스바겐 골프 등을 디자인해서 잘 나가던 30대 중반에 조르제토 주지아로를 만났는데 120만 달러를 부르더래요 아파트가 아까 그 가격이고 금이 한 돈이 12달러 할 때예요 근데 120만 달러를 달라는 거지 120만 달러씩 한 돈에 12달러 금으로 된 집을 달라는 거야 다름없지 그죠? 근데 왠지 이 사람을 잡고 싶더래요 골프 같은 거 디자인도 했고 막 젊고 상승세고 아 뭔가 새로운 더 좋은 걸 해낼 것 같다 그래서 저액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자인을 받는 것과 동시에 현대차 직원들 교육도 부탁하고 그리고 영국 자동차 회사에서 잘 나가다가 조직 내 다툼으로 회사를 그만둔 조지 텀블경을 스카우트하고요 왜냐면 디자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생산운영 관리 경험자가 필요한 거니까요 이걸 모셔온 거죠 근데 이 조지 텀블경이 잘 나가다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거 망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불러다가 막 극진이 대적하고 참고로 조지 텀블경 부인이 이렇게 남편이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의 현대차라는 얘기를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랬대 당시 한국이 어디 있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국이 뭔데? 와디즈 코리아? 뭐 뭐 이랬겠지? 이렇게 전문가들을 스카우트하고 엔진 기술이 필요한데 미국, 유럽 회사들한테 모두 까이는 거예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일본 미쓰비시에서 도입하기로 하고요 이때도 뭐 현대 직원들이 일본 미쓰비시로 보내서 교육받게 했고요 해외로 교육받으러 간 사람들이 매일 야근하면서 엄청 열심히 일했대 선진국에 뭔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그거 뭐 선진국 기술들 여기저기서 갖고 온 걸 짜깁게 했네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한국의 자동차 독자 모델 생산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만큼 스스로 일어나는데 절실했고 선진국 기업들 추격에 절실했던 면이 있던 거겠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던 1974년 여름 드디어 이탈리아에서 주지아로가 시제품 디자인을 보내온다 그렇게 들어온 시범용 차량이 바로 한국 최초의 고유 자동차 모델 포니가 수면위로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범용으로 디자인해온 차 이름을 공모했는데 제일 많이 공모된 이름이 뭐였을까요? 포니였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응모한 이름은 그래서 대학생 알바들을 붙여서 투표를 붙였대 근데 조랑마를 뜻하는 포니가 제일 예쁘다고 꼽혔다고 하죠 나에게는 날 I want you from my 어제 내게 맥심한 땅 세게 밟아도 돼 베이스 펑 가르벌림 업 속도로 올려 우린 바쁜 몬 베이스 펑